헬로우 에브리원 저희가 있어? 예이 저희가 저는 지금부터 정확히 20분 동안 핸드폰을 꾸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브이앱을 켰죠 그 이유는 브이앱을 어떻게 하는지 한동안 몰랐어요 로그인을 할 줄도 모르고요 그러다가 언니가 어제 비치네 언니가 얼마 전에 켠 걸 보고 안되겠다 하고 물어봤죠 회사에 로그인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돌아왔어요 예이 언제 꾸믄 언니가 네 이걸 써서 신속했어 남순님 가봐 이걸 써서 신속했어 내가 진짜 웃긴 것들이 많거든 여기에 내가 내가 진짜 웃긴 것들이 많거든 여기에 내가 열심히 봐봐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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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? 나도 이런 거 집에 있는데 이거 봐 이거 더 제대로 준비했어야 되는데 에이 이거 코너 아니잖아 에이 나도 이거 있어 근데 아까워서 한 번도 안 나도 안쳤어 아직 너무 귀여워 이거 알지 달궁 샌드위치 제가 찍었어요 이 사진 샌드위치 꽉차잖아 주황이 하나로 치면 꽉차 이것도 귀엽지 이것도 쓰면 되겠다 우리 굿즈야 내가 굿즈를 얼마나 열심히 먹었는데 싫어 거부하겠어 샌드위치 주황이는 아닌데 주황이야 주황 아닌 주황 그래서 이걸 딱 붙이려고 일단 이걸 딱 붙이려고 일단 이게 최애 언니 이거 귀여워 너무 커 이거 붙이면 다 택스업 택스업 또 뭐하나 붙이려고 귀엽다 근데 잠깐만 이거 홈단해 잠깐만 아 땀 날라해 택스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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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택스업 택스업 리사가 아까 오늘 몇일이냐고 물어봐서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몇일이냐고 기다려 봐 택스업 오우 리사는 어디 있네 자고 있을걸요 리사는 지금 저희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스케줄을 하느라고 잠깐 쉬는 시간이에요 있다가 넘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고민하는 게 이거를 내가 듣기로는 이게 네일 스티커래 하이 제가 힐 힐 힐 힐 힐 힐 힐